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사들 이야기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댁들이 알아가지고 떡을 치던 여러분들 밥을 만들어 먹던 간에 알바니요. 알바 아니라는 겁니다. 댁들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댁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필수율은 아무튼 붕괴되는 겁니다. 그럼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기 보시면 안양수 미래의료포론회 정책위원장은 현직 의사입니다. 아주 적합한 여러분 칼럼을 썼는데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수과에는 위험부담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봉지기 페이닥터 병원에 고용된 여러분들 셀릴맨 의사들이 의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병원이 전혀 커버해 주지 않는 겁니다. 봉급 여러분들 천만 원에서 한 이천만 원 정도를 받고 의료소송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겁니다. 월급받는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병원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환자들이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을 안 받아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억 대의 배상금을 토해내라고 하면 이제 누가 필수 의료를 하겠습니까 한 분이 여러분들 당신은 의료 과실 같은 걸 경험해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도 초대해 나왔을 때는 의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무리를 잘 안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 개인적인 체험하고 달리 수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리려면 미국처럼 보험료가 포함된 의료 수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보험료가. 그리고 병원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셀리맨 의사보고 책임지게 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악착같이 의료 소송을 하겠습니까 다른 분야의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소송하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의료 소송을 훨씬 더 치열하게 할 겁니다. 왜? 뜯어먹을 데가 좀 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현재 국가가 나서가지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좀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럼 미국처럼 숫가에다가 위험 배상에 따르는 보험료가 포함이 돼서 숫가를 대포 올리든지 그걸 못하겠으면 민형사 여러분들 소송을 현저하게 감축시키는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필수의료가 공급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숫을 못 받고 그냥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귀에 안 들어갈 겁니다. 왜? 사람들이 듣고 싶어 않습니까? 숫가에 존재하는 소송 대비 위험 비용을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해도 수억 대 배상금을 기꺼이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담하겠다는 사람을 찾아서 앞으로 필수의료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입술이 닳도록 제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는데 아직도 의사들이 제시한 안이 없다는 헛소리나 해대며 우리는 알바뇨, 알바 아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발생하는 모든 의료위기, 언급실위기, 뺑뺑이 전부 다 뭡니까? 윤 대통령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끝까지 다 뭉개했으니까. 선거 문제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도 다른 게 없고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의료소송을 여러분들 제어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해결책을 구해낼 수가 없으면 그러면 의료비에다가 보험료가 포함되긴 현장의 높은 가격을 지불해라. 그걸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게 뭡니까? 필수의료 공급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전공이 되니까 다 나가버린 것은 필수의료 공급이 중단되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뭐 악각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나마 나중에 가면 다 사필기정 모든 것은 원상태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의료 상황이 여러분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의사들은 그냥 일회용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젊은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지금도 3천 변씩 나오죠. 그리고 한국의 여러분들 의사들은 대부분 전공의를 해서 전문의를 땁니다. 전문의를 따고 나오더라도 페이닥터 봉지기를 채용할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개원을 많이 하죠. 개원을 하면 잘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에서 이 핵심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무너지기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었다. 얼추 20년이 넘은 겁니다. 기사 검색에 보게 되면 내 기억에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외과고 최근에는 내과까지인데 내과는 한 10년 정도 됐고 사정이 좀 좋았고 외과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환자 수가 줄어들었고 수가가 여러분들 원가의 60에 70% 정도 머물렀던 거지 않습니까. 간당간당 여러분들 의사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않습니까. 2000년 이후에 단연코 세외 1등입니다. OECD 평균은 1.4%로 의사가 증가해왔고 한국은 3.4%가 증가해온 겁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더라도 3천명이 나오면 다 어디로 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수 증가 속도는 너무 빠르고 그것에 비례해서 시스템 하부에는 소모법전을 벌여지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벌여지는 의사들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무시하며 대형 병원만 들여다봅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들이 빅파이버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밑에 이러면 의사들이 없어지고 망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빅파이버를 살리기 위해서 전공이란 노예 제도가 필요했던 거고 거기에 더 신축되는 6600병상의 노예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치를 시행해 옮긴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 필요한 것만 뽑았으면 나머지 의사들은 망해서 간판을 떼든 말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은데 왜 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무조건 협조해야 되는가 사회가 어렵게 이렇게 키운 저런 인재가 소모품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그 소모품을 재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갈수록 환자 수가 줄어드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줘도 개원이들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대형병원 돌리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이 사회 대형병원을 늘리기 위해서 의사 수를 이번에 늘린 겁니다. 그래서 전공이들이 반발해서 나가버린 거죠. 의대생들이 반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형병원 돌리기 위해서 전공이 써먹고 그다음은 다 버리는 겁니다.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회는 수천 수만 명의 장롱매너가 양상되어도 대형병원만 무너지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왜 의사들이 저항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 의로 문제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고 그거를 의사 수를 증가시켜 해결하려고 했으니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밥 먹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공이만 필요한 겁니다. 전공이 한 4, 5년처럼 써먹을 수 있는 전공이만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가가지고 개원이 시장이 포화상태고 전문의를 뽑는처럼 병원들이 드문 그런 것은 전혀 내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당년지정제 이런 모든 병원들이 다 건강보험 제도화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제조들이 당년지정제의 가장 큰 폐해는 높은 확률로 17억 소송이 걸려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환자가 왔을 때 환자를 거부할 수도 없고 리스크를 고려해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없고 이것 하나만으로 한국에서 바이탈과 필수과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충분합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바이탈과 하는 것은 더 여러분 즉설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전공이들은 참 큰 선물을 윤 대통령한테 받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겁니다. 의사께서 이러면 한 번 지적한 겁니다. 여기 이제 당년지정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년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수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이걸 폐지해 가지고 이렇게 당년지정제를 받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기성 의사들은 그동안 계속 당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간녀도 하기 싫은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왔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중이니까 앞으로 기성 의사들은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다. 의사들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의사라도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켜볼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똑똑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권력이란 것은 합법화된 폭력이니까 폭력을 쓰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기가 잘났으면 뭡니까. 다 끝까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들은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의 척추이자 상급종합병원의 여러분 심장과 같은 존재들이 만정이 떨어져서 여러분 다 나가버렸으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선택은 선택을 내릴 때 좋은 결과도 나올 수가 있고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의 선택은 그냥 정해진 결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뿐인가만 여러분들 다를 뿐이고 그냥 정해진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선택지구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닌 거죠. 그냥 왜 논리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 의사들이 뭐라고 했으면 전공위가 뭡니까. 아 전공위요. 대학병원의 척추입니다. 전공위가 뭡니까. 또 다른 의사하고 뭡니까. 아 전공위요. 뇌는 아닐지 모르지만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요. 그럼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척추하고 심장이 나간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장과 척추가 나간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도 고운 겁니다. 교육들 다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벨트 잘 매시고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심장과 척추가 다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이 강아지를 하신 MKC님은 의로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그냥 윤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문 정권에서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기했고 정말 지쳤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알바뇨. 이제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냥 윤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제 우리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포기했으니까 떡을 치든 매주를 만들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큰 목소리 이제 안 내죠. 왜 안 되는가 하니까. 어차피 정해진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선거 문제를 개선하기에 4년을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차피 선거를 다 깔아 뭉개했으니까 선거가 무너진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뻔히 다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몇 년 걸릴 거냐 문제인 거죠. 의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